소식은? 전 이게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한번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죠 이게 포켓몬스터 얘긴데 포켓몬들 이름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현실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가져온 게 조금씩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상희 씨도 있고 그 다음에 홍수몬 그 다음에 시라소몬 시라소몬은 시준 인물인가 하여튼 에이 그래요? 네? 그래요? 시라소니가 그 저거잖아요 야인시대에 나오던 그 시라소니잖아요 그래서 시라소몬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그 전세계적으로 통용됐던 애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있던 거예요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홍수몬 같은 애는 미국에서는 히트몬에다가 뒤에 제키찬의 첸자를 떼가지고 히트몬 첸 이렇게 돼 있고 시라소몬 같은 경우에는 브루스리에서 따와가지고 히트몬 리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지들도 이름은 지어놓고서는 이제 미국으로 할 때는 소송이 무서웠는지 이름을 좀 바꾼 애가 있어요 그 윤겔라라고 케이시 윤겔라 후딘 이게 다 이제 마술사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긴 한데 후딘이 그렇죠 네 후딘은 후딘이고 그 케이시는 그 예언하는 예언하는 사람으로 좀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름이 케이시였을 거예요 케이시에다가 성이 달랐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윤겔라라고 있는데 윤겔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리겔러라고 숟가락 꺾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그냥 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소문이었는데 유리겔러가 윤겔라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포켓몬스터 만화에도 윤겔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겔라 같은 그거를 그게 그냥 이제 정말 도시전설처럼 돌던 얘기가 이제 20년 만에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제 윤겔라 유리겔러가 자기 트위터에다가 윤겔라에 대해서 자기가 뭐야 20년 전에 했던 짓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이제 자기가 요청했던 판매금지를 해제하겠다면서 이제 윤겔라에 대해서 포켓몬 카드 게임에 나오는 윤겔라를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다 올렸어요 하여튼 윤겔라 같은 이게 얘기가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윤겔라 배에 그려진 문양 같은 게 살짝 그 나치심볼이랑 비슷하다고 해갖고 유리겔러가 그 좀 이렇게 이 내천자처럼 한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꺾인 SS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거구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나치심볼을 심어놓고 머리에다가는 별 그려놓고 숟가락 들고 있는 게 딱 나를 저격해서 만든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숟가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닌텐도가 이제 그 검은 닌텐도라고 있잖아요 좀 그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케이시는 죽었을 때고 케이시는 아마 죽은 사람이니까 없었고 후딘도 아마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해리 후딘이도 당연히 일단은 사진이 흑백 사진이네요 1926년에 죽었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제키찬이랑 제키찬이 걸 것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는 거의 없었으니까 하여튼 소송을 건 게 유리길러 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유리길러가 일단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방송에 윤길러가 한동안 못 나왔대요 이제 공포의 옐로시티 에피소드랑 그 다음에 이제 뭐 3기 때 잠깐 나왔다는데 싸우는 모습으로 나왔다는데 그 이후로는 윤길러가 나오질 못했고 그 다음에 뭐 포켓몬 카드 게임에서도 보면은 케이시에서 바로 후딘으로 진화하게 진화 루트를 바꿔놨다고 게임 카드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윤길러 카드가 없었는데 이제 윤길라를 내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닌텐도가 이제 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게 게임 규칙 카드 규칙상 이제 케이시에서 진화하는 게 후딘으로 바로 바뀐 거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뭐 다시 생기면 게임 룰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여태까지 나온 카드들이 전부 다 인벨리드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대로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아마 그래서 윤길라 카드는 나오지 못할 것 같고 아마 애니메이션에서나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제 가짜 다이아몬로 그러면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멘